전화도는 설 명절 대비해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. 특별단속은 오는 20일까지 지역 시군 22곳에서 이뤄지고 농산물, 농산 가공품 취급 업소와 전통시장 등이 대상입니다. 주요 전공품목은 과수와 산채류를 비롯한 설 상수품이고 단속 가운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지만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됩니다.